아, 람스입니다. 아... 그냥 노파 하려고요. 네. 이번에 패드로 어, 고통 난이도를 하는데 보통 어, 쉬움이랑 어려움 일부 부분을 했는데 고통 난이도를 안 해가지고 패드로 고통 난이도를 하겠습니다. 좋았어, 가자. 두위치에게 소녀를 데리고 오면 빛을 탕감에 있겠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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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어주리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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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돈을 다 먹어야 돼. 아, 보통 난이도지? 보통 난이도 돈 넘치겠네. 아, 진짜. 199랑 저, 뭐시기 어려운 모드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돈이 부족해. 잠깐만. 지금 사운드가 적당한가? 사운드가 너무 큰 것 같네. 30정도로. 아, 아, 아. 됐지? 좋았어. 준비하세요. 그가 지금 일을 진행 중이지. 당신은 반드시 그를 막아야 하오. 씨. 에... 여보세요? 흠? 그 나무도 없어. 좋아. 지갑.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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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울다. 지갑. 이거 노래 좋지 않아? 흠. 수도세 많이 나와라. 새끼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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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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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짱쌌니까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라 갑시다 아, 패드가 그냥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지금 죽겠군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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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 띵띵띵 어흐! 소기! 오오오오 휠 modo 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흐흫 내가 드림치고도 더럽다 슈발 이렇게 드로운 드리브 치다니 으악! 아 좋았어 요즘 안무는 참 더럽군 시크 돌아와서 앉어 아우 춥 준비하세요 순례장님 수속 coricher는 전장치로 걸어납니다 이게 뭐야? 화아아아 상승 칠지 탈샷 대 세 두 하다 탈샤 굿 다운 지호 10,000 15,000 15,000 할렐루야 소름 돋아 이거 어우 진짜 몇 번을 봐도 소름 돋는 구간이야 정말로 너무 잘 만든 구간이야 하아 Father Comstock Our Profit 콤스닥 신부님 신부님 뭐 교수님 뭐 요런거겠지 우리의 후원자십니다 불러오는 중 여기는 해석이 안 돼있어 Southern 너무 precaution 여기 boring 진짜 짜증나 언제 그다음에 Ouch 나 왜 KA 왜? 다 빠져 프로핏 어, 빠져가 어디나 온거야? 더.. 앤드..더 프로핏 나 이씨기야 나 이씨기야 나 나 이씨기야 흠 멍청한 짜식들 나 이씨기야 그리고 선지자께서 사람들을 세낙원으로 인도하시리라 근데 불타는 손이 대체 뭐거라 뭔소리야? 선지자의 자손이 왕자에 앉아 사람의 산자들을 불꽃에 잠기게 하리라 뭔소리야? 번역이 원래 저런거야? 웰컴 센터 그리곤에 자궁에서 선지자의 자손이 잉태되리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만 꾸려놓고 다니셔 사람들이 말이야 다 부자들이야 좋았어 근데 이 복서폰이 자막이 자막이 안나와가지고 틀기가 조금 힘들어 헤븐 그리곤을 먹어야돼요 진짜 바이오쇼크는 돈 없으면 못하는 게임이야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나가는 출구를 찾아야돼 아 아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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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사함의 길은 오직 콜롬비아만이 있으니 저,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좀 씻겨주실래요? 콜롬비아에 관한 곳에 도착한 곳은 뭘 세래요? 엑끼리! 잠깐만요 잠깐만 사람이 사람이 좀 많은거 같은데요 헤헤 근데 사람이 좀 많잖아 아저씨 헤헤 헤헤헤 헤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 얌! 아 됐다 나 이제 가도 돼요? 나 이제 가도 돼? 야! 야! 얍! 으아... 아우 어제... 아우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 아우 머리야... 아우... 뭘 거래! 걔 일 안 할 거야, 임마! 꺼져! 꺼져! 홍이...? 홍이...! 꺼져! 굿... 뉴 에덴 정원... 파 더 프랭클린 파 더 워싱턴 파 더 제파스 굿 이거 보면은 총 들고 있는 것처럼 보니다 이거 열쇠 진짜 총 같다 이렇게 보면 총이 그것도 총이 스키들이 말이야 안녕하세요 콜롬비아가 또 다른 지대의 노아의 방주가 아니면 무엇일까 사과 해 돈돈 경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막 어떻게 이래 걸려. 됐다. 아, 돈. 좋았어. 무슨, 무슨 뭐야. 호원비는 호주도 아니고 무슨 돈을 여기다 버려놨어? 한번만 정한 쉐키들. 저기 돈 없어. 저기 돈 있었나? 하, 집게 사자. 하아. 오. 개쩜. 아우, 또 소름 돋는다. 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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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배고픈 걸 알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오, 야야야야. 아아아아. 눈 다시 돌아오. 굿. 내가 염력으로 다시 끌어올렸지. 뭐. 뭐. 오, 로브, 콜롬비아. 돈 없네. 콜롬비아 축제 일회의 모든 것. 콜롬비아 축제져요? 어떻게 오는 날이 딱 돼. 축제 날이야. 일부러 맞춰서 온 건가? 여기 돈 있었나? 여기 돈 없지. 여기 복수폰만 있지. 복수폰. 복수폰 이거 딱 틀었을 때 자막이 남아 좋겠는데 자막이 안 남아. 자막이 진짜 아쉬워. 자, 갑시다. 이것 좀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기 갔었지. 저기 갔었고. 저기 갔었고. 가자. 내가 좋아하는 전기말. 귀여운. 귀여운. 으아! 위대한 도시의 화신. 콤스톡. 선지자 콤스톡은 아래의 소동으로부터 그의 사람들을 콜롬비아로 인도해내십니다. 이제 저기 아이가 태어나므로서 콜롬비아의 미래는 안이십니다. 알았어. 기다리면 되지. 근데 형 좀 키가 좀 큰 거 같아. 보통 딴 사람들 키는 다 딱 이렇게 딱 머리 높이인데 형 좀 키가 큰 듯. 형 신발 깔창 끼웠어요? 이 새끼 깔창이네. 이거봐. 이거봐. 이봐. 깔창이잖아.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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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창. 깔창. 같이. 보이지? 나쁜 새끼. 아유.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나쁜 놈아. 깔창 끼우면서. 나쁜 새끼. 나쁜 새끼. 흥. 갑시다. 흠. 이거 왜 패치한 데 있어. 죽을라고. 오. 유엔. 온. 음리. 투 머니. 바스테드. 파운덜. 버스.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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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한다. 헉,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엉 허호호호호 zaw호호호호호호호 오케이 돈을 넣고 가면 되지 아 돈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구만 내가 제일 많이 넣었을거야, 맞았다가.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있어? 닥스 폰이랑 돈 다 먹어주고 돈 이거 지갑이 있었는데 돈 많이 넣고 왔잖아 내가 방금 돈 엄청 많이 넣고 왔구만 도와주 진짜 캐스팅 패트리오티 리그? 방금 패트리오티 리그라 그러지 않았어? 쟤딴거 돈 주면 큰일나 유발 뭐야 패치가 다 안돼있지? 100% 패치짜리로 받았는데 뭔가 패치가 다 제대로 안돼있어 원래 걸리는 거 봐. 헝. 텔레그램 미스터 버스아. 듀윗. 스톱. 잡을 수 없죠. 당신이 뭘 하든 절대로 77번 카드는 뽑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위태스. 여긴 참 바쁘신 분 2명이 있지. 참. 사람들이 말이야 대낮부터 말이야. 구석에서. 오늘 밤까지 기다릴 수가 없대. 그렇구만. 그런 거구만. 구석에서. 구석에 하나턴 스탈리언을 통하여. 공간을 정해하는 거. 믿을 수 없나요? 오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말하는게. 저것은 비닐이 없다는 거. 저것은 비닐이 없다는 게. 저것은 비닐이 없다는 게. 저것은 비닐이 없다는 게. 저것은 비닐이 없다는 게. 아 여기 또 먹을게 있네 야채는 야챙만 오고 이게 그렇게 좋은거야 아저씨? 이거 어떻게 쓰는거에요? 이거 어떻게 쓰는거에요? 그냥 손 앞으로 뻗으면 되는거에요 아저씨?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아저씨? 뭐야씨? 맞잖아? 사기쳐 앤 힐 데블 넘버 원 하아 비켜 이 년아 아이씨 지걸 길막고 있었으면서 씨끼가 말야 데블 넘버 두 후우 하아 이잇 헤프 음 좋겠어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고용돈 주시다니 오우 아오케 이게 바로 해결법이군요 자, 20포인트를 맞춰드리도록 하지요. 뒤져. 좋았어. 뒤져. 좋았어. 뒤져. 좋았어. 뒤져. 좋았어. 뒤져. 좋았어. 애들이 안 나와. 진짜. 이게 첫번째는 애들이 안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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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힘들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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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 패드 고정했던 것인가. 이보시오. 마우스. 마우스 좀 갖다주시오. 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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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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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미지. 이 거쯤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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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이딴 거쯤이야. 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의 미잉 좋았어 허잡이구만 도데이 어여허허허어 이히히히히히히히히 음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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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씨 이거 안가는데? 아이씨! 아이씨 이거 이거 관리자 누구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야? 너냐? 너냐? 미쳤냐? 야 너는 너는 러시아 민속춤으로 내가 버려주지 이 새끼 야아! 좋았어 완벽해 굿 굿 역시나야 너희들 다 사냥해 주지 이게 패드라서 내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 어! 패드 개인들어 어! 패드 개인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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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개인들다 패드 와 패드 개인들어 개쩔어 장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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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개인들어 어! 어이씨 몇 점이지 지금? 23점이야 내가 패드 아니었을 때 이십 26점 7점까지 가는데 아이씨 지금 쏴! 아니 쏴요 아이씨 아이씨 지금 지금 그렇지 아니 아니 그걸 아니 아니 잠깐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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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쏴아스 맞춰야죠 지금이에요 그렇지 안맞 야잇 힘내세요 리신이었구나 저 사람 리신이었구만 이게 뭐예요? 어이 이게 뭐예요 그냥 으깨 다 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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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왈아악 아 진짜 돈 좀 뽑아가겠네 근데 대체, 진짜 진짜 궁금했던건데 뭘 파는 걸까 여기서 뭘 파는 걸까? 알 수가 없네 일단 돈을 좀 뽑아서 갑시다 네 좋았어 완벽해 아무도 몰라 완벽하구만 이거 한 번 더 해야지 rica. 양맥아 약을 먹고 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헬 오케이 잘생겼다 among Henry's 히 Tekona än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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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헤드 어 charger 사기를 쳐 시켜 아 eight 도.. 도.. 좋았어 사기를 치면 안되지 아줌마야 아저씨도 말이야 아 좋았어 헐 짱 못하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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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다 밟았어 새꺄 아휴 허접새끼 아 아니야 나 이 솜사탕 먹을거라고 바닥에 있는거 내꺼야 바닥에 있는건 다 솜사탕 솜사 안먹어 휴발 응? 뭐에요? 나 선물? 선물이여? 이 형 착한 형이네 봐봐 이 형은 깔창 없잖아 봐봐 봐봐 이 형 깔창 없지 진짜 깔창 없지 이 형 얜 있잖아 봐봐 아 얘가 이따가 나 이거 주로 오나보네 아 아 형 형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따 나 나 주세요 흠 기다릴게요 형 기다릴게요 하 하 왓 저기다 관리를 안한거래 관리를 안했어 백퍼 한걸아를 받았는데 백퍼가 아니네 기분이 이상해 걱정마 1등은 내꺼야 이씨기들아 허접새끼들 아저씨 아니 길막하면 어떡해 여 지켜봐 저기 봐 저기 봐 어? 나? 나? 아저씨 아저씨 부르잖아 나야? 나? 아 또 내가 멋있는 것 좀 알아갖고 말이야 아 왜? 죄송합니다. 없어여 웃음? 랩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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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in 셀블러 완벽! 러스트 에이쐖 러급 세블베 세븀 fear 세블러 subscri 아시 일 세 자 언 ads 아시 act 의엥 그렇구만 너의 나쁜 ㅆㄲ야 사회자이! 갯꼈야! OTL followed allemaal 넘치구 에에에에엥 으에에에 아앜able 그러니까 그런듯 백형이 푸누나랑 저거놨다고? 엄마! 어! 선물가져왔네? 나도 선물 드림! 자! 퉈! 선물을 가져와 주셨군요 선물을 가져와 주셨군요 아...감싸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주시다니 후쭈어엇 자아아! 좋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았어 어 이게 올라올 수 있나? 올라올 수 있는데 컴온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뭐이지? 좋았어 뽁! 역시 싱크킬을 해줘야지 그냥 죽여도 되지만 싱크킬을 해줘야지 저 새끼 총 들고 왔어! 버그슴! 저 새끼 어딨냐? 어딨냐? 컴온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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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돌아와? 와라 와라 좋았어 할 때 무적이구나 안에서 좀 좀 들어와서 쉬세요 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아 아 들어가 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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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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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총 더 갖다지네 이 형이 정말 좋은 형들인 것 같애 비싼 황금총을 같이 넣었잖아 이거 오토파이어가 돼있나? 오토에임이 돼있나? 에임어시스트 온 돼있다 에임어시스트 없으면 안 돼 지옥이야 복사풀 내가 보니까 진짜 어? 사람 홀리고 효과가 끝났을 때 그를 자살하게 하는 능력을 추가 아 이런게 있었구나 나 몰랐어 그래갖고 효과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였거든 항상 강 헤드샷 컴온 헤드샷 컴온 요오 뭘 피해 뭘 야야야야야 어우 좋았어 뭘 피해 피하기 이 새끼야 재장전이 뭐지 글쎄? B R 재장전 재장전 아니 재장전 잠깐만 재전 재장전 컴온 정만 지장전이 뭐지? 잠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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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따다이구나 X따라 오케이 컴온 넥쏘 덤벼라! 덤벼라! 날개니는 좋은게 있지 참 우리 뿅크형은 뭐야! 뭐지? 웃었냐? 뭐냐? 아씨 패드를 못해먹겠다 아 잠깐만 아 그냥 난이도 어려움 하고 키보드로 할게요 미안해요 패드는 진짜 안될거 같애 아 아... 그냥 어려움 하고 마우스로 할게 안될거 같애 패드는 버틸수가 없어 아 잠깐만 조진이 뭐였더라 조진이 뭐였더라 맞아 이거였어 사람은 갯길을 부리면 안돼 뭐야 아이 나 진짜 이것도 미세조정 해야돼 짜증나게 비세조정 안하면 마우스로 할 때 이게 에임이 밖으로 벗어나버리면 이게 이게 이렇게 떠버려요 밑에가 1 됐다 또 1 아 irritating 아니 아이씨 녹화중인데 이게 뭐야아 1 됐다 됐에에 абæ 따아 도와쓰 야야야야야야야야야iğ 야야야야야야야 헤헤헤헤 헤헤헤헤 뭘 커져, 새끼 컴퓨터로 와 모바일로 오면은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아까 패드, 패드로 했다고 무시하지? 마우스라면 이제 헤드셋으로 다 죽었어, 새끼들아 내가 1, 9, 9도 깬 사람이야, 새끼들아 멍청한 새끼들 몽키디, 나루터 같은 새끼들 리신이 눈에서 레이저 쏘는 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새끼들 패드로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컴온 피해버리지 허접 새끼 액바 컨트롤러가 패드야, 인마 데빌일 키스 어우, 개아파보이 아아악 아아악 나 이거 동영상 올리면 막 19금으로 잘리는 거 아냐, 이거? 허어 바라바밤 방방방방방 파이리 그레네이드 엑스플로지스 트랩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